챗GPT와 노션을 통해 컨텐츠에 들어갈 카피, 블로그 글 및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등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실텐데요.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번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때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리트는 사용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스크립트 혹은 카피라이팅 작성을 위해 아직 챗GPT와 노션만 사용해보셨나요? 그렇다면 한국형 AI 서비스인 리트는 어떠십니까? 챗GPT와 노션을 통해 컨텐츠에 들어갈 카피, 블로그 글 및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등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실텐데요.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번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때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리트는 사용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리트는 AI 글쓰기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강력한 AI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문구, 블로그 포스팅, 이메일 작성 등 다양한 글의 초안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데 철저히 한국형 AI 서비스라 그 결과물의 완성도나 짜임도가 상당히 준수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최근 리트는 2.0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그 입지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픈 AI의 채 GPT,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스테이블 디퓨전 등 전세계의 다양한 생성 모델을 결합하여 트렌드에 맞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채팅 경험 안에서 유저의 상황과 니즈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알아서 불러오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면 하이퍼클로바,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꺼내는 것이죠. 또한 결과물을 받아보기 전에 앞서 진행이 높은 GPT-4 혹은 속도가 빠른 GPT-3.5의 결과물을 받을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트니 베타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을 당시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2.0 업데이트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상단 메뉴에 2를 클릭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거나 업데이트된 리트니의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그 글 작성을 생각하고 블로그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리트니은 신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으며 좀 더 사용자의 니즈가 몰리는 것부터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활용해보셨으면 하는 기능은 쇼핑몰 카테고리의 제품 소개 기능과 마케팅 카테고리에서 SNS 광고 문구 관련해서는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AI 질문 제안 중 블로그 글 써줘 를 눌렀습니다. 포스팅 주제는 환절기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입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로그 원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AI가 작성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자연스러우며 이는 채 GPT나 빙챗과도 약간의 이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그토록 찬양하는 빙챗의 코파일럿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성된 글에 AI 질문 제안이 가능한데 사실상 포맷 변경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짧은 것 같아 분량 늘려주를 클릭하니 이렇게 새로운 원고가 5초도 걸리지 않아 나왔습니다. 애초에 슬로건부터 한국어 잘하는 컨텐츠 생성 AI 플랫폼으로 가정한 걸 볼 수 있듯이 리튼의 정보력과 자연한 표현에 저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튼으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과 사용 권한은 오로지 사용자에게 기숙되며 개인적 용도 및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데이터로만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2일 채 리튼 모바일 챗보 서비스가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리튼 채널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효용성과 범용성은 더욱 넓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에 출시 예정 신기능 소개까지 리튼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식 버전 출시 이후에 빠르게 업데이트 기능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출시될 기능들만 보더라도 정말 무서운 생산성을 올려줄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리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 GPT나 노션 AI 그리고 빙책과 같은 플랫폼만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튼을 꼭 한번쯤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채 GP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에게는 리튼 강추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